조건부 서식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 시트 클릭하시고 첫 번째 문제에서는 A3셀부터 시작을 해서 H24까지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때는 위쪽에 있는 제목을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하셔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제목은 포함하지 않고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하시고 드래그합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탭에 가시면 홈탭의 스타일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건데요. 이럴 경우에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새 규칙에 오셔서 아래쪽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입력합니다.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은요. 주문일자의 월이 5월이고, 뭐 뭐 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조건이 하나가 아닌데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라고 하시면 함수가 AND라는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수 입력하고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 주문일자의 월이 5월이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먼스 함수가 필요합니다. 먼스 함수 입력하시고 주문일자가 있는 첫 번째 A3을 선택하시면 현재 화면에서 A3을 선택하면 이렇게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A3 하나만을 비교할 게 아니라 A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요. F4키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 A열만 고정, 그 다음 행의 위치는 바뀔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값이 가로 닫고 5월, 5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심표 두 번째, 할부 기간이 6 이상 할부 기간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 마찬가지로 그냥 선택하시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H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3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질 수 있도록 F4키를 한 번, 두 번 누르시거나 직접 달러를 지우셔도 돼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6 라고 두 번째 조건 6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또 12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H3을 선택하고 F4, F4 두 번 눌러서 작거나 같다 12라고 조건을 입력하고 가로를 닫습니다. 수식을 작성하는데 엔담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안쪽에 있는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할 경우에만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월을 비교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할부 기간인데 할부 기간이 6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각각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건씩을 작성하셨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서 녹색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주문 일자 확인해 보시고요. 할부 기간 확인해 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이 들어갔는지 내가 맞게 했나? 결과 시트 한 번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일 강조라는 시트를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이 기본 작업의 조건부 서식 문제가 아닌 매크로나 또는 분석 작업의 조건부 서식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뤄지는 내용 중에 세일 강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3부터 C2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중복된 값에 대해서 홈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중복된 값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세일 강조 규칙의 중복 값을 선택하시고 중복된 값이 있다면 문제에서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크게 했을 때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F3부터 F2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균을 초과 선택하시고요.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에는 연한 빨강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빨강 채우기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맞게 했나?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3번 예제 데이터 막대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막대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G3부터 G31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셀값을 기준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그 다음 셀값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다면 세 규칙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첫 번째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이라는 것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요. 서식 스타일의 데이터 막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막대 그 다음 채소값에다가 채소값에 문제에서는 채소값을 채소값을 100분위수라고 되어 있네요. 채소값을 100분위수를 선택하고 10을 선택 입력하시고요. 다시 최대값을 100분위수 9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으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현재 화면과 같이 조건부 서식이 막대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내가 맞게 했나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제 유형 네 번째 아이콘 집합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영역 T3부터 T20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홈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고 서식 스타일에 오셔서 아이콘 집합을 선택하신 다음 별 세 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 세 개 첫 번째 별 채워진 별은요. 숫자 8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상 선택하시,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반만 채워져 있는 별은요. 숫자 값을 6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빈별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숫자 값에 따라서 채워진 별과 반만 채워진 별 또는 빈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C3부터 T20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우리 홈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서식 스타일은 아이콘 집합을 선택하되 문제에서는 문제에서는 5가지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5가지 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검정색 원은 90 이상 백분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류는 백분율, 값을 9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4분의 1 흰색 원은 90 이상은 앞에서 조건을 줬기 때문에 90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들 중에서 70 이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외에는 기본값이니까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값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셨다면 우리 셀값을 기준으로 아이콘 집합의 아이콘 스타일을 선택하고 종류와 값을 입력하셨다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한 결과,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 예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